성경이 말하는 세 종류의 죽음, 첫 번째 죽음이 뭐냐?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건 생물학적 죽음 아닙니까? 숨이 먹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판정 내릴 때 이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육체적인 죽음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진시황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은 끝, 이거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이 육체적인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어떤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바울은 죽음을 텐트를 걷고 본양으로 가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고 그런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덴버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정승우 교수님 그래서 이게 잘 설명이 돼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영적 죽음이란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사람의 영혼이 죽어버리는 죽음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영혼이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사람이 영혼의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죽은 영혼을 가진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살아간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생물학적 육신적으로만 살아있을 뿐이다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지금 육체는 살아서 숨은 쉬고 있는데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느끼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계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영원한 죽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 죄인이 부활한 후에 영원한 불못 다시 말해서 지옥에 던져지는 죽음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요 이 영원한 죽음이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옥이 뜨거워서 이런 것들은 낮은 단계로 생각하는 거고요 지옥이 우리에게 정말 가혹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라는 거예요 지옥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